은경 왼쪽으로. 종경 은경. 내가? 태진. 은경이 각도 맞고 정현이 준비해. 은경이 각도 맞고 정현이 준비해. 은경이. 정현!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오방불팽. 오정현 좋아요. 오정현 좋습니다. 오늘. 좋아. 바로. 자, 차수민. 차수민 준비합니다. 오정현. 올렸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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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정. подумае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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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와 나와 나와! 한번 더 앞에 앞에! 현이 혼자! 현이 혼자! 현이! 현이! 다시 한번 오! 요건 면 1대1입니다. 1대1입니다! 오 요건 면 1대1입니다! 1대1입니다! 자, 이현이! 1대1입니다! 자, 이현이! 이현이! 오! 오정현의 슈퍼 세이버입니다! 오! 5방불패! 오정현! 오, 오정현 한 골을 구해냈습니다. 자, 비착장신 킥인. 골 때려, 골 때려. 오, 오정현 잘하냅니다. 그렇지, 태진 좋아. 나갔다, 나갔다. 찡겨봐. 승리자 세컨. 자, 굳적장신 킥인. 오, 안 돼, 안 돼. 그거 막지 말아주세요. 저기서 어쩜... 야, 안 가셨어? 속상해. 아니, 골절됐다고 그래갖고. 아니, 골절됐다고 그래갖고. 나 깜짝 놀랐어. 뼈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인대가... 아, 이제 눈물을... 아, 속상해. 아, 진짜 이럴 줄 몰랐는데. 최능민 감독이 준비한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야흥민, 볼, 볼. 시윤아, 뒤에 것만 봐. 오! 됐어! 오! 오! 주시윤. 주시윤. 오, 좋아요. 네, 주시윤, 김진영 따라갑니다. 주시윤, 주시윤. 등으로 막아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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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리 사이! 네! 네! 주시윤! 주시윤! 아, 투시윤. 자 출신. 아 깝습니다. 윤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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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쨌든 아이린이 그래도 질척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윤태진 길게 올렸습니다. 주시은. 백헤딩. 구척장 시인은 백헤딩 슈팅을 3번 유효 슈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 봐. 공 보세요. 자 발급. 위험했습니다. 자 차서린 선수도 높이가 굉장히 좋고 운동성이 신경이 좋아서 보탬이 될 텐데요. 경연아. 고탬이 될 텐데요. 아 골이에요 골이에요. 아 골. 아 골. 아 골. 근데 제가 킥이 약간 이렇게 말고. 이렇게 가니까 그게 약간 잡기 힘든가 봐요. 저 골킥을 몇 번을 연습했는데 한 1,000번은 찼으니까. 한이 언니 있다. 발! 올려! 김진경 진격합니다. 김진경, 이현희. 이현희의 김진경. 김태진. 아! 주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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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습니다. 천금 같은 게였는데요. 오케이, 슛! 다시 한 번. 주시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구쪽 단발, 해나 단발. 수민 단발. 박은영에게 한 번 주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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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민! 수민, 수민, 수민! 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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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민! 대거다. 아우! 대거다. 아우!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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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던져! 오케이!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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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던져! 바로, 바로! 어, 이현희가 끊어냈어요! 이현희! 이현희! 아! 잘 막아냈습니다, 박은영. 자, 김진경 나가고, 차서린이 들어왔고요. 아우! 아우, 아이를 잘했습니다! 아! 가져와! prices 중하고 있습니다, 차수민과 차서린. 아! 좋아요, 박은영, 트여야 돼! 박은영 다야죠, 박은영! 뛰어요, 뛰어요, 이현희 뛰어요! 뛰어요, 이현희 뛰어! 아! 아! 좋아요! 박은영, 트여야 돼요! 박은영, 다야죠!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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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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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나야 혜나야 볼 봐 윤경이 붙어 오른쪽 줄 알았잖아 수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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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민아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가 태진아 가 태진아 가 혜나야 한 번 더 안 보여 자 윤태식 자 윤태식 아 벗어납니다 자 우리 성부차기는 우리가 한 번 경험이 있잖아 그치? 알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손을 쓰기보다 발을 써도 된다고 우리는 골키퍼가 저쪽보다 더 우리는 좋기 때문에 괜찮아 믿더라고 성부차기 이거 참 사람 잡는 거네 파이린 자신감 갖고 절대 니가 지금 추운 걸 니 스스로 지난번 첫 경기 때는 좀 약간 막 견지되고 그치? 네 맞아요 오늘 더 많이 오히려 저쪽 골키퍼는 더 막 지금 불불한다고 아마 에라도 우리는 한 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하자고 저요 계속 처음에는 제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됐어요 머릿속으로 그냥 밥 먹듯이 골키퍼 영상만 보다 왔어요 축구 영상 보고 뭐 이미지 트레이닝 막 이런 거 골키퍼들이 어떻게 골 막는 거 뭐 팁들 막 이런 거 너튜브에서 막 찾아보고 습득했어요 습득했어요 샤워할 때도 이렇게 틀어 저 약간 그런 그 받침대 있거든요 그거 틀어놓고 샤워하면서 보고 자기 전에 보고 밥 먹으면서도 보고 너무 약간 억울하고 좀 PK 연습을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 뭐 그저께 연습도 팀이랑 하고 개인 연습도 하고 오케이 여덟 다 막아야 돼 그게 제 목표인데요 그게 제 목표인데요